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보다 더 자주 두 사람이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바로 이종호 씨의 진술인데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. 김 여사가 블록들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먼저 여도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검찰은 2021년 11월 블랙퍼리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를 불러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. 통신내역에서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, 10월까지 한 달 사이엔 40번이나 두 사람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.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. 통신내역에는 수발신자로 김건희, 이종호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, 이 씨가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통신내역에 나타난 것 외에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, 블록딜에 대해서는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토로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 여사의 계좌입니다. 블록딜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.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는데,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씨와 소통하며,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JTBC 여도현입니다. 이종호 씨는 어제 저희 JTBC의 보도 이후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한 것이고, 검찰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씨가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서명한 검찰 진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.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서 통화 경위를 물었고, 이 씨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는 점을 분명히 진술했습니다.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에 대해 김 여사의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고 JTBC에 말했습니다. 언론에도 입장문을 내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고, 검찰에도 이 내용 외에 진술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JTBC가 확인한 2021년 11월 이 씨의 검찰 진술은 다릅니다. 검찰은 2020년 9월 23일부터 김건희와 많은 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김 여사를 특정해 물었습니다.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토로스 증권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해줬다거나, 김건희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며 팩스로 보내줬다고도 진술했습니다.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김 여사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. 김 여사 측이라거나 김 여사의 직원,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조사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,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핵심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과 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진술 내용이 확인되면서 답해야 할 내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조 기자, 이종호 씨가 어제 저희 보도 이후 김 여사가 아니라 김 여사 쪽 직원과 통화한 거다,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종호 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 씨는 검찰 질문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답을 했습니다. 10번 정도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한 걸로 확인됐고요. 김건희 여사의 직원 등과 같은 표현은 이 씨도 검찰도 쓰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씨는 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그 서명 날인이라는 게 내가 한 이 진술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서명 날인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종호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도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새 36차례, 한 달 사이 40차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희가 입수한 통신 기록을 보면요. 전화를 받은 수신자 또는 전화를 건 발신자 모두 김건희 여사로 특정이 돼 있고 여기에 적힌 김 여사의 휴대전화번호는 모두 같습니다. 이 번호로 2020년 9월 일주일 사이 36번, 10월까지 넓히면 모두 40번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. 그런데 이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라고 저장한 번호 말고도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연락이 더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일부 내용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종호 씨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블록들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거잖아요. 그 거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짚어보죠. 네, 먼저 토러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쓰인 김 여사의 계좌입니다. 이 블록딜 역시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블록딜이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 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. 이 블록딜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너무 싸게 팔았다면서 주가 조작 일당에게 항의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이 재판부는 시세 조정과 상관없는 정상적인 걸로 보기는 어렵다, 이렇게 판단했는데요.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 이런 것들을 놓고 이 씨와 소통했다는 건 김 여사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려한 게 아닌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. 김 여사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토러스 증권 계좌나 블록딜, 모두 2차 주가 조작 시기 때 일이잖아요. 그동안 나온 해명은 1차 시기에 대한 것만 있는 것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넉 달쯤 주식 거래를 맡겼는데 계속 손해만 봐서 손실 본 게 전부다,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. 1차 시기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던 건데요. 2차 시기에 대해선 그동안 뚜렷한 해명이 없었습니다. 최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차 시기에는 일부 이익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저희가 보도해드린 통신 내역도 그렇고 2차 시기에 대한 해명도 그렇고 김 여사가 해명해야 할 게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, 토러스 증권 계좌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동원이 됐고 또 이 블록딜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부분을 이 씨에게 확인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. 왜 유독 김 여사가 이걸 놓고 이 씨와 소통을 했는지 또 그 결과가 뭔지도 김 여사가 답을 해야 하는 대목입니다. 결국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? 네, 이 씨가 어제 저희 보도 이후에 통신 내역 그리고 검찰 진술과도 다른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의 해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. 하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선 별다른 입장이 나온 게 따로 없습니다. 네, 내일도 저희 후속 보도가 이어집니까? 네,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법조팀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네, 내일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에 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죠. 조혜연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